강원도의 주간 1평균 확진자 수가 5주 만에 두 자릿수로 감소한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 군별로는 동해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원주가 13명, 강릉과 춘천 각각 9명, 평창 5명, 횡성과 영월 1명 등입니다. 지난주 1평균 확진자 수는 81명으로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68.9명 이후 5주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치료 중인 확진자 수는 1,029명, 코로나 전담병상의 가동률은 49.9%입니다.